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추가된 가운데 9일 연속 한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난달 27일 이후 어제까지 9일 동안 한자릿수 확진을 보여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도 6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까지 도내에서 1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내 입원 환자도 퇴원자 수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2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간호사가 확진된 원주 모 병원의 환자와 종사자 전수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어제 간호사인 458번 확진자가 근무 중인 병원의 외래 진료와 입퇴원을 중단하고 종사자 350명과 환자, 보호자 등 548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간호사의 밀접 접촉자 29명은 자가격리됐고 해당 병동의 입원 환자 등 7명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한편 오늘 도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459명,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1729명을 유지했습니다. 원주권 대학들이 세 학기에도 거리 두기 수업을 이어가고 졸업식과 입학식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결정했고 상지대는 거리 두기 1단계부터, 한라대와 강릉 원주대는 1.5단계부터 비대면을 원칙으로 제한된 대면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달 진행되는 졸업식과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졸업장도 택배나 개별로 수령합니다. 한편 비대면 수업에도 올해 등록금은 모두 동결돼 등록금 인하와 반환 요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열흘 동안을 코로나19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분야별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설 선물과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는 주 3회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오일장과 관광시장 현장 점검도 강화합니다. 봉안시설에 성묘객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고 온라인 성묘 시스템 제공을 권고했습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는 동선 변경과 안내판 설치를 통해 관람객 분산을 유도합니다. 강원도는 설 연휴를 전후해 고향,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 권역 소아당뇨병 등 희귀질환의 거점관리센터로 원주 세브런스 기독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원주 기독병원 등 전국 권역에 12개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치료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독병원 측은 앞서 운영하던 암통합진료센터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아동이나 청소년, 특정인의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성기구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어서 전면 금지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지만 아동, 청소년의 형상이나 특정인을 본따서 만든 리얼돌은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리얼돌을 제작, 수입, 수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단순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전국에 48대의 산불진화 헬기가 투입됩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전국 12개 권역에 중, 대형 등 산불진화 헬기 48대와 공중진화대원 102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히 산림 드론을 산불 감시와 불법 소각 행위 단속에 투입하고 산불 발생 시 드론 산불진화대를 운영해 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간연관광지에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가 건립됩니다. 원주시는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권리 사업이 환경부의 한강수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스마트센터는 3강의 수생태계 정보를 첨단 기술과 접목해 전시관과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한강수계기금 72억 원과 지방비를 더해 사업비 120억 원으로 오는 2023년 6월까지 간연통합건축물 2층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간연통합건축물에는 그린스마트센터를 비롯해 케이블카 탑승장과 강마을 생태전시관, 로컬푸드 판매장 등이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